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외과의 송교영 교수입니다 오늘 아이 제일 많은 암 중에 하나인 위암 특히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나서 여러가지 몸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한 불편감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암 수술 받은 환호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위암 수술 후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정기검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점에 주화점을 맞춰야 되는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색 백색이다 이런 말이 있죠 위암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고 해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이 위암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술 후에 내 몸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추가 치료 계획 정기검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잘라내면 내 몸은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가 위를 잘라내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상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위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맷돌의 역할 두 번째는 창고의 역할 세 번째는 검문서의 역할이다 좀 특이하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를 해박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은 위가 숫자 5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5자가 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의 구조와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의 상부와 위의 하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위의 하부는 맷돌의 역할을 하고 위의 상부는 창고, 저장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들어온 음식물은 위의 하부에서 맷돌처럼 잘게 갈려서 자잘한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갈린 음식물은 위 상부로 이동을 해서요 잠시 저장이 됩니다 창고 역할이죠 그러다 다시 내려와서 또 갈고 저장하고를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암죽처럼 변해서 굉장히 세밀한 미세한 그런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장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주 작은 입자가 되기 전까지는 12장에 내려보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12장 입구는 검문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를 잘라서 보면 그 역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맷돌 역할을 하는 위의 하부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창고 역할을 하는 위의 상부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저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부학적 구조가 되어 있다 또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 그리고 위하고 12장에 만나는 부위는 강력한 밸브 판막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쪽에서 위로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식도에서 위로 들어온 이 부분을 분문부 위에서 12장 내려가는 부위를 유문부라고 부르는데 각각 위에서 식도로의 역류를 방지하고 12장에서 위로 들어오는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는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위산과 미주신경인데요 좀 생소한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위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신경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의 운동성, 위가 움직이는 것 또는 위산을 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뇌로부터의 신호를 받아서 위에서 위산을 내고 또 위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 재미있습니다 이 위 구조와 미주신경, 위 운동 이런 부분을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상부의 역할, 하부의 역할, 유문부, 위산, 미주신경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비디오를 한번 보이시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것이 미주신경인데요 뇌에서 이런 신호를 전달해서 위의 운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즉 위의 역할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위의 상부가 굉장히 부풀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식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스, 공기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위를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크게 드러나서 많은 양의 음식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물을 받게 되면 위가 복부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 중부에서는 위산을 냅니다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이 위산인데요 이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죽이고 또 음식물과 소화액이 합쳐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위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치는데 섞이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위 하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연동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맷돌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 그제서야 12장으로 음식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위를 갖고 있을 때의 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서 위암 수술을 했죠 위암 수술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암덩어리를 포함한 위를 광범위하게 마진을 두고 잘라내게 됩니다 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 또는 림프절 같은 말입니다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고 마지막에 남은 위나 식도에다가 소장이나 12장을 이어서 새로운 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위암 수술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위를 절반 이상 또는 전체를 잘라내는 것이 위암 수술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위가 가진 기능들이 대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가 전체적으로 있을 때의 그런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편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위를 3분의 2가량 잘라내는 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이것은 위아전절제술, 위전절제술과 비슷하다 해서 위아전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 위를 3분의 2가량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위암이 그림처럼 위 하부에 있을 때 위를 3분의 2가량 잘라내고 위 주변에 있는 림프절, 강남궁처럼 보이는 노란 것이 림프절인데요 이 림프절을 같이 돌려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려내게 되고 위는 3분의 1가량, 상부의 3분의 1가량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위아른절제술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위의 아래쪽 3분의 1을 절제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맷돌의 역할, 특히 맷돌의 역할이 상실되게 됩니다 위쪽 3분의 1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장고 역할도 가능할 것 같지만 이 역할도 상당히 많이 감소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한테 위암 수술할 때 쓰는 종이인데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가 있고 암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암에서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수술할 때 이 암을 포함해서 충분한 마진을 두고 이렇게 잘라내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같이 잘라낸다 그런데 이 림프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 주변에 있는 미주신경도 절제한다 지금 보시는 이 점점점 보이는 부위 이것이 미주신경인데요 이 미주신경도 절단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맷돌의 역할도 없어지고 미주신경의 역할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 부피 자체가 줄어들고 위 운동성, 위를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도 잘려나간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잘라낸 표본인데요 이게 위고요 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 여기가 암이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식도 쪽이고 이쪽이 12장 쪽인데요 충분한 마지르고 잘랐죠 그런데 위만 자른 것이 아니라 위 주변에 있는 이런 노란 조직들이 있죠 이 노란 조직들이 임파선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광범위하게 위를 자르고 림프절을 같이 털어내는 그런 표본입니다 잘라내고 나면 다시 이어야 되는데요 남은 위와 12장을 다시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12장은 묶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소장을 올려서 남은 위와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방법을 우리가 일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방법을 이형문합이라고 부릅니다 일형을 할 것인지 이형을 할 것인지는 환자의 상태나 잔위의 정도 또 수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렵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정상적인 위가 다 있을 때의 기능들이 어떻게 파악이 될까 그 점을 이해하면 수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3분의 2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의 크기가 3분의 1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저하된 게 아니라 없어졌죠 하에 위를 하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이 안 되는 거죠 또 미주신경이 절단됐다 이것은 위의 운동성 특히 위가 부푸는 역할 상부에서 부푸는 역할도 떨어지기 때문에 팽창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음식물이 작은 사이즈로 줄어야 원래 12장으로 내려갔는데 이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도 커도 소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12장 쪽에 있던 담집이 위로 역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음식물과 소화효소가 섞이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음식물이 바로바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잘 안 내려가고 위에 정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음식물이 위에 절요가 돼서 잘 안 내려가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위를 3분의 2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사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위 부피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졌기 때문에 한 끼 먹는 양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어라 두 번째는 빨리 먹거나 잘 씹지 않으면 음식물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충분히 잘 씹어 먹는 게 좋겠다 천천히 먹는다 이렇게만 먹으면 굉장히 양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먹어야 된다 간식을 자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물이나 국을 말아서 밥과 드시면 일단 쓸려 내려가서 바로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국은 밥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따로 드시는 게 좋겠다 보통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저는 이 습관을 3대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위암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내 몸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후유증 또 불편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위전절제술인데요 위전절제술은 위암이 위의 상부에 있을 때 식도에 가까운 상부에 있을 때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고요 그러면 식도만 덜렁덜렁 남게 되는데 이 식도에다가 소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전절제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아전절제술과 달리 위의 상부 3분의 1조차도 남게 되지 않습니다 위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위의 맷돌 기능 또 창고로서의 기능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과 함께 밸브 그러니까 위와 12장 사이에 있는 밸브 또 식도와 위 사이에 있던 밸브 모두 다 파괴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위의 기능이 없어졌다 이렇게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위가 없기 때문에 맷돌 기능 저장 기능 모두 소실되고 식도에서 바로 소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 후에 음식이 식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담줍도 영리할 수 있고 음식물과 소화소가 섞이지 못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아전절제술에 비해서 심한 기능상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위아전절제술과 똑같습니다 적은 양을 천천히 자주 조금씩 먹는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역류가 일어나면 식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높이고 주무시는 것을 보통 권하게 되고요 또 주무실 때 역류가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의 정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정상적인 구조가 깨졌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까지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불편함들을 요약해 보면 짱만이 호소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 호소하는 가장 많은 증상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픈 것 통증이 제일 심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 또 설사 복부 팽만 또 역류의 증상 그리고 지속적인 체중 감소 또는 체중이 늘지 않는 것 이것들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불편함들을 한두 가지는 대부분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이런 경우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한두 시간 있다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맥박이 뛰는 것 같다 또 무력하다 힘이 빠진다 다리 힘이 빠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자주 겪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식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또는 설사를 하거나 또는 복통이 있거나 이런 것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증상일까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덤핑증후군입니다 덤핑증후군 덤핑증후군 한 양의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제일 중요한 증상이 탈수증상과 저혈당 증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어지러움 식은땀 무기력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저혈당 증상입니다 당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되는데 굉장히 심한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식사 후 대개 한두 시간 이내에 혈당이 심하면 삼사십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빨리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습관 이것이 가장 큰 덤핑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위가 없기 때문에 그 위가 해주던 역할을 입에서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덤핑증후군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후기 덤핑이라고 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덤핑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급속한 당분 섭취 좀 단 것을 많이 먹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덤핑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덤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가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매우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약도 없고요 수술을 하거나 이런 다른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먹는 습관만 교정해줘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또 무승결에 이런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덤핑이 올 거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왔을 때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죠 초콜릿이나 주스 같은 그런 음식물들을 상비하고 다니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깐 누워서 쉬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저혈당은 돌아오게 되고요 보통은 증상이 호전되게 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먹는 거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먹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덤핑증후군의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 많이 얘기합니다 환자들이 명치 끝에 통증이 있다 때로는 타는 듯이 아프다 또 노란 소화액이 섞인 것을 토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삼키고 어렵다 괴양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흔한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역류성 위염 증상입니다 보통 역류성 이러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말하죠 역류성 식도염 많이 얘기하죠 위를 잘라놓게 되면 위하고 소장 연결되는데 소장에 있는 내용물이 위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위는 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강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해놓게 되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물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위험을 알칼리성 역류성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과식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빠른 식사 습관 또는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이 역류성 위험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재산제 등 약물 복용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주치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끼지 말고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수술하게 되면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복벽 사이 유착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유착이 결국은 장 폐색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장이 안 내려가다는 얘기죠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주증상은 주기적인 통증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금식 시에도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장 폐색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장 괴사 장이 썩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장 폐색 증상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합니다 복통이 있고 주기적인 통증 그리고 가스가 나오면 좀 편해지고 금식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다시 먹게 되면 아픈 뭐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이고 금식을 하고 장을 좀 쉬게 해준 다음에 안정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호전을 보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 수술의 장 폐색 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식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뜨뜻한 물주머니 같은 걸로 따뜻하게 유지하게 되면 이 장 폐색 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배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런 장 폐색 증의 증상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쉽게 피곤하고 나른하다 의욕이 없다 입맛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아침에 붓는다 또 피부가 창백하고 손톱에 윤기가 없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대표적인 빈혈 증상입니다 위 수술 후에는 빈혈이 잘 옵니다 이 빈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철결핍성 빈혈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빈혈과 비타민 B12 비타민 B12의 부족으로 인한 빈혈 이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위 수술을 받게 되면 철분이나 비타민 B12의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또는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잘 오게 되는 것이죠 빈혈의 증상은 보통 어지럽다고 생각하는데 어지러운 것 이상으로 나른하고 피곤하고 숨이 찬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의욕이 없게 되죠 몸을 움직이게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 움츠리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철분이 가장 많은 음식이 고기입니다 또는 계란과 같은 이런 음식들이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진 분도 있는데 대장암에 걸릴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고기는 꼭 드셔야 됩니다 특히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철분의 부족 문제도 있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라도 고기를 꼭 드셔야 되고요 고기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여러 번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것으로 고기를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빈혈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또 빈혈이 심각하다 그러면 실제로 외래에서는 철분제를 먹거나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또 비타민 비트일부 부족에 의한 비타민 비트일부 부족에 의한 빈혈인 경우에는 비타민 비트일부 주사가 필요한데요 이 비타민 비트일부 주사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위를 다 잘랐을 때 위 전절제술 환자가 주로 대상이 된다 위를 3분의 정도 자른 분들은 비타민 비트일부 부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체중이 감소하거나 잘 찌지 않는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굉장히 흔한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자기 몸무게의 10% 이상이 감소합니다 60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에 약 6kg 정도 감소해서 54kg, 5kg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수술 후 체중 감소는 수술 후 3개월까지 가장 심하다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보통 1년까지는 잘 증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원 상태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원래의 체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보면 8, 90% 정도 회복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는 위를 다 자른 환자에서 좀 더 심한 정도 경향이 있고요 당연히 먹는 양과 흡수의 정도와 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고 나서 먹는 양이 확 줄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양을 막 늘리기도 힘들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먹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주, 자주 드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먹는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무조건 먹는 양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먹는 습관도 중요하죠 조금 빨리 드시거나 또는 과식하게 되면 흡수가 안 됩니다 먹는 양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설사를 할 수 있고요 설사를 하게 되면 또 체중이 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먹는 양도 늘리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흡수의 장애가 오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칼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성문들의 흡수도 많이 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중 감소와 예후에 연관입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후가 나쁠 수 있다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냐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면역농도 좋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근육량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런 체중 감소 영양결핍 근육량의 감소는 결국은 면역농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재발관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체중을 늘리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습관 조금씩 자주 천천히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흡수에 지장이 없고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요양 보충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뉴케어나 앵커버 같은 경구용 요양 보충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요양제 주사를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다 전부 해야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 위암 수술 후에 정기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술하고 나면 이제 끝인가? 그렇지 않죠 계속 외래에 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느냐 제일 큰 문제는 재발에 대한 걱정이죠 재발을 빨리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래에 오면 어떤 검진을 받는가 외래에 오시면 일단 물어보겠죠 어디 불편하신 덴 없는가 또 목부라든지 이런 흉부 진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검사에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내시경이겠죠 내시경 CT 엑스레이 피검사 뼈검사 등등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암표리자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암표리자 검사는 피를 뽑아서 나가는 암 수치 검사입니다 보통은 위암 환자에서는 CEA CEA19-9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암표리자 검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암표리자 검사의 의미는 이 수치가 증가되어 있으면 암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추가 검사로 MRI나 초음파 검사 패치티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를 대개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위암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재발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검사를 나가게 되겠죠 위암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재발의 패턴이 있는데 가장 많은 패턴이 바로 복막 재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복막 재발을 하면 뱃속에 재발하는 양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뱃속에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나 복수가 차거나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복막 재발입니다 이 복막 재발이 전체 재발의 약 4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혈행성 재발 피를 타고 가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간 폐 뼈 이런 장기에서 전이가 돼서 재발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 이외에 위 수술 부위 주변에 오는 국소 재발 이런 경우도 약 20%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재발로 올 수도 도 있지만 복막 재발과 혈행성 재발 같은 이런 두 가지 재발 형태가 같이 오는 경우 다발성 재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복막 재발 혈행성 재발 국소 재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재발하느냐 재발의 시기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수술 후 12개월 1년이죠 24개월 2년 수술 후 1년 2년 사이에 재발율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면 점점 이 그래프가 완만해지죠 그리고 60개월 5년쯤 지나면 거의 평탄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발이 가장 흔한 시기가 수술 후 2, 3년 이내 이때 재발이 가장 흔하다 이 말은 재발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 재발로 진단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기의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3년이 지나게 되면 재발율 자체는 줄게 되죠 5년 지나게 되면 재발율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년 재발율을 얘기해서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5년 정도까지 재발이 없이 잘 버텼다 그러면 이제 완치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5년 이후에도 재발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는 재발이 극히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년 정도에서의 재발율이 5년을 예측할 수 있는 아바타라고 해서 3년 사이까지 재발이 없으면 역시 재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년 이내 특히 1, 2년 사이 이 시기는 재발이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기검진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검진의 주기는 변기와 연관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인 경우는 검진의 주기를 조금 넓게 잡을 수 있겠죠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발율이 낮기 때문에 반면 2기나 3기와 같은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검진의 주기를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재발을 보기 위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이제 보통 권장이 됩니다 또 재발이 가장 흔한 시기가 아까 2, 3년 사이라고 했죠 수술 후 2, 3년 사이가 정기검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최소한 5년 길게는 8년 정도까지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우리가 완치 판정을 했을 때는 더 필요가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5년 이후에도 1,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사실은 재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몸의 변화들 예를 들면 빈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5년 이후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2차암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검진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암이 생겼으면 다른 장기에도 암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면역 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양 관리 살이 안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자주 이렇게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전체적인 양을 늘려가서 체중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보통 외래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많이 걷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유산소 운동이죠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걷는 운동 이외에 추가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야 됩니다 만약 근력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면허능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기검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2, 3년 동안에 정기검진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몸 상태를 관리해야 되고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암 극복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는 극렬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암 재발하는 분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극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재발에 대한 문제가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런 내 몸에 대한 이해 또 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자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5년이 되면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외래에서 환자와 가족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사진들이 어느덧 수백 장이 됐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환자들이 얼마나 오는 동안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도 졸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힘드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 자기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어 그리고 자기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금지를 잘 받으시게 되면 5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항상 극련적으로 그리고 어 빼먹지 말고 자기 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잘 지켜내실 수 있으면 어 결국 완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근처에서 제가 날씨에 따라서 보는데요 어떤 날은 이렇게 맑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오늘처럼 비가 오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뭐 살다 보면 이렇게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내시면서 늘 이런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잘 이겨내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hinese